SHA 공사에서 18,000개 이벤트를 통해서 해명보육원을 찾아서 직접 현장에 와서 마스크를 전달하게 되다 보니까 뜻깊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힘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 마스크를 기부해주는 이벤트를 저도 참여를 했는데요 이곳 아동복지센터에 기부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뜻깊게 18,000개라는 저희 캠페인이 있어서 저희한테 마스크를 후원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팔로워분들이 뜻깊은 행사에 동참을 해주셔서 이렇게 팔로우를 해주시니까 저희 보육원에 필요한 KF 마스크를 후원해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